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여러분! 일요일 날이 되어서 오늘 오픈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배울 거예요. 좋아요!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트리스찬은 있어요. 네, 리바이는 항상 있어요. 카일럼. 그리고 리엄. 보세요! 여러분! 졸던, 베프, 여러분! 내가 이름을 못 불러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자! 아이들의 이름은 그리엄은 졸니예요. 졸니, 졸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유니크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 그녀는 노래하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림을 좋아하지마세요. 그녀는 개그맛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주 아름다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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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인 이름이 졸니, 레이 조헨닌. 와우! 와, 정말 많은 여행이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소니입니다. 안녕. 좋아요, 얘기해볼까요? 여행은 어떻게 읽을까요? 제이 사운드. 제이 사운드. 제이 사운드. 제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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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쥬, 쥬 사운드. 제가 바울이 필요해요. 여 사운드. 여. 하나 번역과 바울이 하나 번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쥬와 여. 쥬. 쥬와 이. 쥬. 쥬와 아. 리암. 자. 다. 좋겠어. 여. 저. 저. 엔. 상. 은. 엔. 상. 한국어. 이. 영. 글자. 이. 이. 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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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브 올라오는 윽에게도 리바이입 넘나 은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쓰시게 감사해요 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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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 버리클 라인은 항상 이 소리예요. 버리클 이. 이. 이는 으. 으이, 으이, 으이. 댄스 모드예요. 오케이? 전혀. 한국어로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전혀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나는. 어떻게 말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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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ny는 나는 소니야, 나는 소니야, 나는 소니야, 조던은 나는 조던이야, 룩은 나는 룩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리바이는 나는 리바이야. 여러분, 연습해 주세요. 나는 소니야, 나는 소니야, 이 시선에 저는 바울을号할게요. 바울을, 소니뿐을, 여, 여, 이 시선이. 좋아요! 이 시선에 저는 소니와 노래하고 싶어요. 좋아요, 쟈니, 내가 노래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보세요, 리암, 디마이어스, 트리스찬, 여러분, 레밍턴도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좋아요, 이 시간에 코리안 트리벨의 노래는 키보드가 있어요. 준비됐어요? 아자! 3, 2, 1 꼼 세 마리가 안 집에 있어 뽀곰, 엄마곰, 애기고 뽀뽀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엄마타! 꼼 세 마리가 안 집에 있어 뽀뽀곰, 엄마곰, 애기여 뽀뽀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남을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예! awesome, guys. Yeah. So, when you sing with the music, it's better, right? All right. Okay, guys. So, please remember, Korean, I am whoever 나는 Sonia Today's lesson was 나는 Johnny Thanks for watching my channel. Have a wonderful evening. Bye, bye. 안녕! 나는 Johnny 하하 하하 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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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stá 감사합니다.